안녕하세요 청삼별고기 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북나무의 열매를 보여 드립니다 북나무의 북자는 북다 부의 ㄹ 기역 낙엽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간다고 해서 북나무란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줄기에 입줄기에 날개를 가진 다른 나무랑 비교하기 쉬우시구요 그리고 아 여기에 달리는 그 벌레집 오베자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베자 이제 수렴 작용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죠 약재 중에 하나죠 오베자 보여드린 적이 있구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염부목 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있는데 열매를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소금 대용으로 열매를 이용했습니다 열매를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상당히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고 지금 막 이 액체가 묻어 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맛이 강한데 요걸 이제 물에 놓고 이렇게 녹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소금처럼 짜고 신맛이 나는 그 수용액이 되요 그걸 이제 조리게 되면 이제 소금처럼 이제 결정이 남는데 그거를 이제 그 두부를 쓰는데 간수 대용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두부를 만드는 간수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바로 이 염부목에 달린 이 열매에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그 소금 성분 그 염화 나트륨은 아니지만 그거에 그 준하는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아 그런 열매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아주 딱 지금 딱이 좋을 때 인데요 두부의 간수로 이용하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 때 이렇게 이렇게 묻어나죠 신맛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또 약용으로 아토피 아토피 등 요런 피부질환을 다스리는 그런 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상당히 신데요 이제 열매도 이제 거의 다들 익었는데 요 개체는 지금 이 그늘에 있다 보니까 조금 성장이 좀 늦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실한 열매를 달고 있네요 이렇게 하얗게 소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이런 결정들도 있네요 이게 어떤 뭐 불순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금 구하기 힘든 산에 사는 분들은 예전에 이 열매를 이용해서 소금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소금이 달리는 나무 연부목 항명은 북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댓글란에 제가 고정으로 요게 달리는 벌레집인 오베자 오베자를 제가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담벨극 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